Oh my oh my I don't wanna feel this Oh my oh my This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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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LAND JOLAND 강의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무도 타서 잡아줘, 언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촬영 인사 안녕히 가세요 아, 그래, 옳지, 옳지 자, 오늘 뭐 배우러 온지 다들 알고 있지? 오늘 이제 휴닝학을 배우러 왔고 근데 시작하기 전에 난 사실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 아, 나 그거 알아 야, 진짜 못한다 우와 저 뭐야, 감자 아니야? 이제 여기 안에서 쓰는 거지 일부러 이렇게 그리는 거지 자, 먼저 휴닝이의 성격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야 휴닝이가 누구... 정말로 중요한 과목이라니까 선택 과목 아니야, 선생님 선택 과목 아니야, 필수 과목이야 오케이 일단은 성격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미안, 이거 생각보다 좀 걸리네 아, 선생님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게 뭐예요? 재미없으면 나가 그럴 때... 재밌는데? 답답하네 자, 우선 성격 성격 야 야 자, 잘 보고 하는데 나 글씨가 좀 작아 감독님, 이거 줌 좀 해주세요, 이거 자, 다들 잘 봐야 돼 야, 너무하나, 저거는 너무해? 나가 그럼 오, 재미있는 선생님이네 자, 먼저 일단 유치원 때 성격을 한번 알아볼까 해 선생님, 좀 크게 잡아줄 수 있나요? 저 난시가 좀 심해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유치원이 두 개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작게 해줄게 나와, 너 특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대로 할 순 없잖아 자, 중학 고 고 고학 아, 글씨 쓰다가 5분 다 지나겠다 불가능 있어? 나가 일단 내 초등학생 아, 내가 아니지 휴닝하게 초등학교 성격 아, 초등학교래 쟤 뭐야 초등학생 성격은 살짝 좀 개구쟁이였어 개구쟁이 자, 이거는 이제 1번 문제에 나올 거니까 꼭 외워두고 이렇게 다 알려줘버려도 되는 거야? 원래 이런 거야 체육 시간 때도 다 알려주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지 맞아, 체육 선생님들 몇 페이지에 뭐 하는지 다 알려줘 이제 중학교 때도 뭐 소심하긴 하지만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었지 종링 소심 그리고 고등학교는? 그리고 고등학교는? 낯가리고 소심한 성격 성격은 뭐 쉽지? 1번 문제로 나갈 거니까 오케이 별표 3개 별표 5개 좋은 선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푹 빠진 음식에 대해 알아볼까? 우와 푹 빠진 음식 푹 빠진 음식 푹 빠진 음식 어때, 글씨체 예쁘지? 네 네? 글씨가 좀 작아 나 좀 작게 쓰거든 진짜 부캐다 얘 원래 엄청 크게 쓰잖아 자, 우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뷔 유후로부터 정해볼게, 시간대를 자, 먼저 1개월 재미있게 한번 맞춰보는 시간 가져볼까? 범규 에그 타르트 땡 수빈 땡 연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펜 젤리 펜, 라면 그런규야 땡 범규, 라면 피자 피자 쉬워 진짜 그냥 간단한 거야 1년까지도 그냥 얘기해줄게 곱창을 좋아했어 곱창 진짜? 어 그치? 2년, 정답 마라탕 미안하지만 1년 반이야 2년,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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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잘한다, 예습해 왔어요? 좀 내가 좀 관심 있어 자, 이제 제일 중요해, 최근 최근 이게 서수령이 나올 거야 서수령 1번 문제니까 최근에 한번 시킨 적 있어, 영화 보면서 어? 범규 파스타 정답 요, 이게 예습인가? 우등생이네, 역시 그 다음 배울 거는 휴닝학에 대한 이제 휴닝학에서 뭘 배웠는지 에 대해서 알게 될 거야 궁금하지 있습니다 어, 네 연준이, 그치? 그럼요 그치, 그치 맞아, 집중에는 한 번씩 이름 불러줘야 했다고 배움? 나 이것도 해보고 싶었어 딱 분표 이렇게 따다다닥 어? 반으로 갈라보고 싶었어 아, 무슨 그 이제 조는 학생 있으면 던지는 거지 다들 알지? 하품하고 하면 이제 바로 날아갈 거야 입 안에 넣어줘야 해, 하품하고 자, 이제 뭘 배웠는지에 대해 알아야 될 거야 일단은 격기 종목 같은 건 안 배웠어 어떤 종목이야? 격기? 격, 격두 격두 종목 같은 거 사실 태권도는 배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휴닝이는 악기를 좀 많이 연습했어 악기, 그치 기타나 뭐 이런 거 하셨어요? 기타, 피아노, 드럼을 했지 발레도 잠시 했었어 치어리딩 하셨지 않아요? 그거는 살짝 좀 애매해 치어리딩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발레 발레 했구나 발레를 했어 발레 파킹은 아니야? 벌점 1점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가 운동 중에서도 하나 배웠는데 범규, 농구, 배드민턴 오, 두 명 정답 자, 벌점 1점 아, 배운 거? 아, 오케이, 아, 그럼 알지 선생님 근데 조금 슬슬 졸린데 텐션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아, 슬슬 졸려? 괜찮아, 내가 깨게 해 방프로는 더블A 사실 배우는 건 딱 여기까지만 알면 될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럼 다음 사람 글씨 좀 크겠어 나 답답해 줄 거 같아 장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맞추면 바로 넘어갈게 너희 네 명 태현, 싱어송라이터 좀 더 태현, 가수 정답 야, 그 친구 꿈을 이뤘네 유치원 때부터 가수를 꿈꿨어 근데 싱어송라이터에서 압축시킨 게 아니라 좀 더 크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니까요 어디서 누가 알고 있어? 조용히 해 자, 이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재밌는 일들로 가자 중2 이때 팝송 대회를 나갔어 아, 빅살이 됐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거기서 이제 빅살이를 냈어 음아, 의미탈, 의미탈 의미탈이 났지 근데 의미탈을 냈는데 왜 가수가 되고 싶기로 결정했어요? 복수하고 싶었지 가수 돼서 복수심 때문에 한 것도 좀 있지 맞아, 이거지 재밌지, 그치?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무사하고 어때? 여러분 좀 더 휴닝하게 좀 알게 된 거 같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으로서 한 1시간 정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깡패네 자, 고생 많았어 이야 저, 저 누가 지우느라고 아, 원래 거의 당번이 지우지 않냐, 보통? 아, 당번을 내가 정하면 되구나 생일이 이제 9월 13일이지 너 같이 지우면 될 거 같아 좋아요 자, 어서 지워 하하하 나는 먼저 갈게 알겠습니다 하하하 아, 진짜 아우, 잘 지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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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집중 마이크 뭐야 되게 교생쌤 같다 진짜 교생쌤 같다 야, 이거 왜, 왜 이렇게 시끄럽네, 이거 반갑다, 친구들 나는 연진의 장소 하하하 정석이요? 연진의 장소 자, 오늘은 진도 나가지 말고 우리 편의회에 나가볼까? 네, 선생님 잘 있어 앉아 네 자, 그러면 우리 강의를 시작해볼 건데 시작해볼게 시작해볼게 오늘 배워볼 건데 우리 연준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자, 연준하면 생각나는 거 나이가 많아요 X 연준하면 항상 어때? 음악이 나오면 어때? 흥이 많지, 흥이 많아 흥이 많지? 흥이 많다 흥이 많다 흥 중요하지, 흥 흥 글씨도 어릴때로 돌아왔어 흥이 많아 어릴때에서 얘기해볼 거야 이게 가장 유치원 때가 기억이 남는데 그 중에서도 어릴때 기억 중에 가장 강렬했던 기억이 제가 하나 있어요 태현 뭐죠? 머리를 빡빡 밀렸어 그것도 있긴 해요 맞아요, 그것도 포함시킬게요 머리를 제가 빡빡 밀렸어요 왜냐 저 혼자 머리 자르고 장난치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빡빡 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랑 비슷한 머리를 밀리고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유치원 재롱잔치 재롱잔치 이란 날에 있습니다 네, 재롱잔치 태현 태현 재롱잔치 때 트월킹했다 내가 정답 알려줄게요 제가 그때 한창 짱부라는 펑규! 브리브리! 브리브리가 뭐지? 엉덩이 브리브리 아 그래그래? 좋은다 제가 무대 위에서 그리그리 를 시작했어요 센터에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 때 부모님의 분을 앞에서 혼났답니다 재능이 넘쳤네요 네 하여튼 그때부터 좀 이제 가수의 흥이 끌어오르기 시작하지 않았나 여러분 저 정도는 돼야지 저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도 패기는 있어야지 아이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조금 더 올라가서 우리 친구들 아시겠지만 저를 치면 미술학원 때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네 맞아요 이제 그때가 초, 중, 초에서 중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미술학원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 있었어요 풀도 옆에 와놨고 곤충도 있고 뭐 풀도 있고 곤충도 있고 가끔은 이제 선생님께서 동물들도 데리고 오셔서 뱀도 만지고 뭐 하는 곳이야 거의 막 저희가 고추도 심어서 나중에 때 되면 고추도 따고 그랬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기억에 남는 작품들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 그려줄게요 이런 작품이에요 저기 꽃 피어있는 게 뭐예요? 컵에 장미요 네? 장미요 왜? 네 꽃을 좋아했네 그렇죠 이런 했던 작품들이고 또 뭐 책 같은 것도 저희가 만들었었고요 책도 만들었었고 책도 만들었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작품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데뷔하고 나서예요 제가 말짱 개그를 몇 살 때부터 즐기기 시작한지 아시나요? 데뷔하고 나서요 아 데뷔하고 나서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여튼 저런 어 제가 17살 때 회사에 들어와서 랩을 시작하면서 랩 랩 자체가 되게 말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펀치 아니죠 언어 유의를 하고 뭐 하여튼 17살 때부터 제가 말장난을 쓰기 시작합니다 놀랐죠 저만큼 랩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놀랐어요 어 네 뭐 저의 말장난 중에 뭐 기억나는 게 있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네요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뭐 요즘 제 TMI들을 제가 하나씩 뭐 또 나열해 드릴게요 뭐 몇 가지 알려드리면은 뭐 밥 밥 네 밥 밥 밥 먹는 거 아시겠지만 연준 씨 굉장히 좋아하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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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닐 정도로 맛있게 아 좋다 하루에 몇 잔 정도 마시시나요? 원래는 하루에 한 두 잔 정도 마셨는데 두 잔 요즘 소화 불량으로 인해 한 잔으로 추렸습니다 아메리카노 여러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빈속에 마시지 마세요 네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요즘 굉장히 꽂혀있어요 원래 꽂혀있었는데 빡 패션 빡 패션 네 그렇죠 패션 굉장히 중요하죠 패션 중요하죠 뭐 뭐라고요? 패션 중요하죠 패션 춤이라고요? 아니요 끝은 중요해 아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패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저의 TMI에 대해서 아시면 될 거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뭐야 나 이렇게 했구나 네 하여튼 이렇게 뭐 정리를 해봤는데 저 하고 보니까 엉망이죠 네 어땠어요 어 어떻게 좀 정리가 되나요? 정리는 제가 했어요 하하하하 뭐 그러면 지금까지 연준학이었고요 이걸로 시험을 다 풀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아 알아서 해보세요 그냥 선생님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렵네 아 다음 뭐냐 야 다음 뭐냐 다음 선택이지 아 자 자 자 아 야 나 너무 싫어해 그거 한번 나 자할래 에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방금 밥 먹었는데 좀 쉬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출석 먼저 부를게요 아 네 선생님 머리가 부그스름하다잉 그니까 출석 부르겠습니다 2번 최현준 네 3번 최범규 네 4번 강태현 네 5번 휴닝카이 네 5번 휴닝카이 네 5번 휴닝카이 초학생은 누구예요 그럼 아 친구는 모르겠고 여기는 범규 휴닝카이 아 범규 휴닝카이 네 알겠습니다 네 출석 올 완료입니다 넵 네 그러면 저 바로 한번 해볼게요 수빈의 이해입니다 수빈의 이해 네 선생님 네 오늘은 쉬면 안 돼요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솔직히 제가 제일 쉬고 싶거든요 아 이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수학 문제 하나를 나와서 풀어본 적이 없어요 풀어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푸는 거 아닌가요? 하하하하 차라리 저게 나은 게 저는 나가서 진짜 못 풀었어요 저게 나아요 네 여기 두 명의 입장이 있네요 네 아 근데 저 진짜 제가 이런 걸 처음 해봤고 솔직히 저 지금 음악 방송 생방송보다 더 떨리는 거 같아요 진짜로? 진짜 아니 이게 뭐라고 진짜였어? 힘내요 그런 거야 잘했는데 저거 국누리구나 국누리죠 저거 멍 그리기 선생님 칠판도 거부해요 어디 가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과목 이름은 수빈입니다 수빈 수빈 수빈의 이해입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선생님 따로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쓰러지시는 거 아니죠? 더우세요? 긴장이 되네요 첫 수업이어서 지금 첫 번째는 과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유치원생 때부터 얘기하면 저는 진짜 완전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엄청난 사랑 엄청난 사랑 엄사 누나랑 10살 차이 나고 형이랑 10살 차이 나는 완전 늦둥이기 때문에 늦둥 거의 누나랑 형한테서도 같이 많이 자란 거 같고 또 동네 아주머니들께 인기가 엄청 많았어서 항상 이제 장보러 가면은 저희 집을 찾아와서 수빈이 좀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저를 끌고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시고 그랬거든요 되게 좋은 기억 밖에 없었고 뭔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사랑을 받은 만큼 이렇게 좀 사랑을 주는 걸 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표현을 약간 스킨십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킨십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남이 저한테 하는 거는 좀 싫어요 게임기적이래요 약간 그런 일방적인 스킨십을 좋아하는데 제가 어떤 스킨십을 제일 좋아할 것 같나요? 범규 귀에 바람 넣기 내가 한 것 중에 나 그런 건 한 적이 없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형이 한 스킨십? 어떤 걸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범규 귓성 말로 해도 돼요? 엉덩이 만지기? 솔직히 나도 솔직히 이거밖에 생각 안 나 나도 솔직히 제가 멤버들 엉덩이 되게 만지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조금 철이 들었어요 오케이 철이 들었군요 뭘 제일 좋아하지? 엉덩이 만지기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 그거는 줄 알았는데 교육과정 바뀌었나 봐 그러니까 하나 더 바르고 싶은 앉는 것도 아니에요? 아 뭐 볼 만지기? 아 볼 만지기도 괜찮죠 여기 나온 것 중에 있었는데 나중에 뭔가 퀴즈로 관련된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러면 수업이 아니죠 퀴즈에 대한 그러면 수빈에 대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범규 좋아했던 스킨십이 뭐예요? 볼 것 같아요 오늘 해줄까요? 뭐 수빈 군에 대한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수빈은 청순파다 섹시파다 대파? 저는 약간 그런 글을 많이 봤어요 약간 되게 수빈은 국민 첫사랑상이다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자 수지 선배님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제가 국민 첫사랑이요? 네 이건 대국민 농단이야 아 재밌어요 계속 말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순파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 약간 뭔가 그런 뭔가 자연적이고 청순적인 이미지에 대한 좀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율을 따지자면 한 몇 대 몇인 것 같네요 어 뭔데 신호가 왜 쌤인데 잘 몰라요 그래 5 대 4 5 대 뭔 소리예요? 그럼 10이 안 되잖아요 1은 어디 갔나요? 1은 백팀이야? 1은 백팀이야? 아 큐티 전해가 있었네 몇 다 생각났어 궁금한 이야기 있으신 분? 그게 뭐야 범규 뭐 좋아하는 음식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이요? 좋아하는 음식 전 저요? 수빈씨가요 요즘 떡볶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제 아니 그쪽 말고 수빈씨요 아 수빈씨요 수빈씨요? 수빈씨 요즘 떡볶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제 떡볶이 먹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멤버가 또 떡볶이 해줬다던데 어 길 쩐다 이렇게 꺼냈다고 쩐다 알겠어요 듣기로는 이제 태연군이 해줬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이스크림은 여전히 좋아하신대요? 아이스크림 저 어제도 먹었습니다 저 말고요 아 안 궁금해요 수빈군이 어제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심판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저는 수업 마쳤습니다 이제 아니 다음 사람 지우기 하려고 하지 말라고 네 그럼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범규 형 정리 열심히 했어 다음 줄 사람은 태연군이랑 범규군 남았나요? 아니 저는 이미 했고요 태연씨 남았어요 아 그럼 범규군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됐어 이래서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고 하는 건가 딱 눈맞은 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 가라 범규군 야 정교씨 누구였니? 아 진짜 매너 없어 아 수업 언제 시작해 선생님 왜 이렇게 늦게 와 아 뭐예요? 반장 반장 누가 반장이야? 네? 일반 반장 일어나 일어나 네 와봐 싸우면 질 거 같은데요 선생님 아 뭐예요? 오늘 뭐 다 왔나? 뭐야? 선생님 뭐예요? 역시 카리스마 있어 뭐예요 선생님? 오 약과 와 그거 약과인데? 이거? 내 먹으려고 날 먹으니까 당이 떨어져서 안 되겠어 이제 들고 다녀야 돼 응 오늘 학생 다 왔나? 네 전화 추석입니다 네 가자 끝이에요 빨리 들어가 야 ABC 추클리시잖아 야 오늘은 선생님이 맛있는 거 들고 왔어 혼자 드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퀴즈 좀 맞추면 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네 그리고 끝나고 이제 필기 공책 노트 한 거 이거 검사할 거니까 다 적어놔라잉 오늘 뭐 배워볼 거냐 선생님이 이제 범규학개론 이제 공부를 21년 동안 했어요 이제 태어나서부터 얘만 판 거야 그냥 알잖아 그래서 얘를 나만큼 잘하는 사람은 얘밖에 없다 뭐 앞에 선생님들 수업 잘 들었나 모르겠지만은 이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맞아요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번 학기부터 이제 퍼센테이지가 많이 들어가 이번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일 많이 들어간다 공부 많이 해라 1, 2학년 때 공부하면 필요 없다 지금께 제일 중요하다 아 오케이 인트로 왜 이렇게 길어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애기 때부터 범 범상치 않았어 이렇게 배우면 돼요 뭐 가령 뭐 3살 3살부터 뭐 7살 네 아니 3살 때가 기억이 나 공부를 했다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희망카드 알죠 희망카드 희망카드 희망카드? 디지카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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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거를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집이 뭐 9층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쏟아 부은 거야 밑으로 아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이다? 희망의 난이라고 외우면 돼요 희망의 난 희망의 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어? 형이랑 저랑 저녁도 못 먹고 나가서 다 주웠다 아 다 주웠다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 자 또 이 친구가 또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기를 되게 좋아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딱지가 너무 유행했어 그 금 테두리 되어있는 딱지가 너무 유행해가지고 학생 배고파요? 저요 저요? 네 눈이 조금 풀렸어 아 미안하다 그거보다 뜨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필기하고 있죠? 자검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갑에 손을 댄 거야 다 지갑에 손 대본 적 있죠? 안 대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없는데 저도 없는데 얘는 이 딱 하더라고 아 그래서 엄마가 이제 지갑 엄마 지갑에서 600원을 꺼냈어 그때 딱지 가격이 300원이었어 300원 네 자 나누기 해볼게요 600에서 300 나누면 뭐 얼마나? 2요? 2 떨어지죠? 딱지 몇 개 달 수 있어요? 2개 그래요 학생 오케이 와 재밌고 없지 알아서 주워먹어 거기까지 갚는 거야 요 팁 요 팁 그래서 딱지 두 개를 샀어 근데 이제 형한테 그걸 걸린 거야 주머니가 너무 도톰하니까 형아가 네 600원 어디서 났냐 따라해보세요 네 600원 어디서 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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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미쳤어 역시 스타 감사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난 게 600원의 난 뭐 또 났냐 아 600원의 진실이라 적어주세요 600원의 진실 이 600원의 진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엄마 지갑에서 난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거짓말을 한 걸 들통나가지고 왜 이렇게 잘해 몇 년 동안 이제 형님한테 고통을 받은 거야 네 내 발 안 주무르면 600원의 진실 아 네 컴퓨터 씨가 나한테 안 주면 600원의 진실 네 600원의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을 팔아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친구가 양심의 가치를 느껴지 1,200원을 채워가지고 엄마 지갑을 다시 넣어놨어 크으 그러니까 이자율이 장난 아닌 거야 이거 이자율 100%네 네 그래서 양심은 있는 친구였어 음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어렸을 때 관심 맞는 걸 좋아한다 했죠 카메라 되면 보통 뭐 뿌이하거나 예쁜 포즈 있잖아요 네 이 친구가 옛날부터 이상했어 총을 겨놨죠 이 친구는 피탈 친구예요 그건 뭐 약과에 뭐 하나씩 아니 내 땅 떨어져서 왜 왜 왜 먹고 싶어요? 야 나 이렇게 바른 중이라고 했었는데 내 땅 떨어져서 왕급 조절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충돌 견유구 막 예 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뭐다 이상한 사진이 되게 많다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왔어 초등학교 이제 초등학생이야 아직 수업 많이 남았어 근데 오늘은 뭐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할 거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네 초등학생 들어가면 반장, 부반장 선거하죠 맞아요 얘는 꿈이 달랐어 정교로 나간 거야 정교로 나간 거야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는 싫다 그래서 이제 정교 회장 부회장이 됩니다 오 박수 안 치나?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는 좀 이렇게 책임감 있고 그런 걸 좋아했나봐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정교 회장 부회장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또 나아가서 중학생 때는 초등학교까지만 한다며요 21년 공부했는데 8살, 13살에서 끝나는 게 좀 아쉽잖아요 오케이 중학교 넘어가서 선도부, 선도부를 한 거야 두 발 자유였어요, 학생들? 두 발? 두 발 자유였어요 두 발 자유였어요 두 발 자유 아니었어요 아 아니야, 염색은 안 됐죠 우리는 눈썹, 눈썹이 옷 커트라인이었거든요 내가 얘 다 잡았어 아니 내가래, 얘가 얘가 다 잡았고 또 무슨 문제를 내면 좋을까? 언제까지 큰일 났다 말해야 될 걸 안 하고 이상한 거 말하고 자, 이 친구는 이 추억이라는 거에 굉장히 갈려있어요 낭만, 낭만 판타지 네, 추억 낭만 추억 예전부터 뭐 엄마가 쓰던 향수의 향 내가 갔던 곳, 먹던 음식, 살았던 곳, 가던 길 약간 이런 거에 좀 있어가지고 이 추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다 자, 그러면 그 필기한 거 한번 볼까요? 아니, 복습이 안 되겠는데? 아, 큰일 났네 이 친구 끝나고 교무실 따라와 저 뮤위왕 버림 육백 없는 집 그냥 전 까다로 만들어놨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선생님 사랑해 아니, 저인 거 보여줘 그거 말고 나도 네 사랑해 네가 제일 심해 근데 내가 생각보다 뭘 말 안 했구나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래, 나 다 적었어 넌 알아보지 본인만 알아보면 됐어 오케이 스윙 편까지 이렇게 적지마 근데 네, 알겠습니다 다 그어볼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는 영 마음에 안 들어 아까 수업 들을 때 카메라 등집이 안 되고 아까 수업 들을 때부터 눈이 그냥 싹 다 풀려있어 그래도 다 입는 거 아니까 이 저 약과로 주세요 영 마음에 안 들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끝났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이제 여러분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사랑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보자 해서 see you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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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다 야, 어저께 롤드컵 결승전 봤냐? 아, 봤어 아, 얘 너무 재밌더라 이야, 장난 아니던데 그렇지, 살이 앉아, 살이 앉아 살이 앉아, 살이 앉아 살이 앉아, 살이 앉아 선생님, 어저께 롤드컵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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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모르는 거 같은데 어, 오늘 정규 씨 뭐였어? 상태 왜 이래? 정규 씨 어떤 이상하네 왔다 갔어요 아, 오케이, 그럼 나 재밌게 해줄게 선생님 저 조퇴해도 돼요 튜닝카이 최고 알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 이거 챙겨왔거든 뭐야, 효자손이에요? 선생님 공감질 없나? 이거 챙겨왔는데 이거를 휘두르지 말래 오로지 극냉대만 쓰시네 목만 긁으시네 자, 오늘 해볼 과목은 전지적 태연시점 아,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거는 뭐다? 당연히 태연이다 태연이다 클 태 와, 한자다 진짜 못 알아보겠어 왜 이렇게 클 태 나타날 현입니다 크게 나타나다 네, 큰 놈이 나타났다 잠시만, 나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별로 안 커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작은 거인이라고들 얘기하지 훌륭한 친구다 아 이 친구가 사진만 봤을 때 육아 난이도가 낮다 아, 나 덕수업 때 뭔 말한 거 있다 낮다 아마 범규 그 친구가 제일 높았던 걸로 기억해 근데 이 친구는 난이도가 낮다 낮다 라고들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아니다 아 겁나 높았다 왜냐 약간 이 친구가 특이했던 게 호기심 천국이었어 아 하늘이 파라면 하늘이 왜 파랬냐고 엄마한테 물어봐 우와 호기심 만을 다 적어야겠다 호기심 많았다 그리고 겁도 없어갖고 혼자 길을 잃어도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건 길치 아닌가요? 길을 잃어도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길치잖아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거지 그때부터 사고방식 트기했어 근데 내가 보기에 어린 시절 때 가장 큰 복이 뭘까? 가장 큰 행운 아, 범규 누나가 착했어 그것도 맞지만 취미를 찾을 때 그것도 맞지만 사춘기가 없다? 그것도 맞지만 어린 시절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좋은 어른을 만나는 것만큼 행운이 없다 이야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좋은 어른이 누구냐? 누굴까요? 복싱 관장님 한 번에 맞췄어 와 역시 복싱 관장님 그의 인생에 운동이 들어옵니다 거기 딴짓을 마 딴짓하지 마 복싱 관장님 나도 복싱했어 복싱 관장님이 엄청 좋으셨어 통화가 갖고 그래서 여기서 지덕채를 같이 배웠다 지덕채 발표 지덕채 되게 급하다 지덕채를 배웠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이때 이제 인생에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해 그 체육관 벽에 붙어있던 문구가 있었어 우와 그게 뭘까 적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자 괜찮은데? 동규 싸움은 선빵 필승이다 아니야 뒤늦게 때려도 이기는 경우가 있어 자 수빈 학생 뭘까 저요?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맞았어 지금 흘린 땅은 링 위에서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였어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 분야에 재능이 있었지만 재능이 없는 분야에서 이걸 노력으로 증명하겠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가수가 됐어 이야 멋있어요 선생님 이 친구는 가수가 됐어 가수가 됐는데 이 친구가 가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매력이 뭘까 범규 범규 앞으로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아 노래를 잘한다 그것도 맞아 범규 식지 않는 열정 그것도 맞아 아침에 코가 많이 붓는다 그건 틀렸어 정확하게 짚어주시네 사실 이건 내가 정답을 준비해온 게 아니라 뭐든 좋은 말 하면 다 맞다고 얘기를 하래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헤메코 하는데 헤메스 이제 다 받았잖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 뭘까 눈 썩 입 코 잘 생각해봐 콧구멍? 생각을 해야지 선, 선띵킹 후 대답 메이크업에 머리도 포함이 되나요? 아 목 입술이 입술 선생님 입도 입술에 포함시켜줘야죠 조용히 해 놓은 죄송합니다 입술 입술 별표 입술 이거 시험에 나온다 입술 별표 입술이 항상 반짝반짝 빛나고 이제 수분기가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주문을 했대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앞으로 너 보여주고 싶은 매력이 많대 그게 뭘까 범규 반짝반짝 빛나고 수분기 있어야 하는 입술? 맞아 그래도 입안에서 제일 우동생이었는데 열정이 있어 이 친구는 딱히 뭐 특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핸들이다 아주 바람직한 친구지 이게 다 뭐 때문이다? 관장님 여기서 비롯된 거다 여기서 비롯된 거다 지덕채 관장님이 짱이네 관장님이 짱이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 크게는 이 정도인 것 같아 네 아주 태연 이 친구를 한마디로 표현해보자 자 한마디로 표현해보자 완벽한 성사 그래 그걸로 하자 완벽한 성사 너무 마음에 들었어 완벽한 서사 이것만 외우면 만점 받을 수 있다 있다 그렇지 오늘 수업 여기까지 우와 와 와 와 이번에 후 튜닝이가 가장 최근에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최근이요? 네, 최근 이제 수업에 집중했으면 알 겁니다 네, 압니다 가져갔어요 아, 아, 왜? 코닝 하지 마세요, 아저씨 코닝 안 왔어요 아, 쟤 뭐야? 자, 다들 준비했을 거라고 믿어요? 네 하나, 둘, 셋 따단, 따단 어디 볼까?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자, 스티커는 무려 휴닝이의 스티커지롱 여기 자, 휴닝이 스티커 붙여요 짜잔 아, 그윽하게 바라보는 거 봐요 좋아요 다음 문제 주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다음 중 휴닝이가 어릴 때 해본 적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 빨리 하시죠 빠르게, 빠르게 하시죠 빠르게, 빠르게 하시죠 하나, 둘, 셋 따단, 따단, 따단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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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바로 4번, 검도입니다 너무 다 그려졌는데? 야, 너무 쉽다 우리 학생들 빨리 학교 좋은 곳 가라고 야, 이러면 전교 1등 해도 좋은 데 못 가 마지막 문제는 좀 힘들 거예요 정말?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맞다 오면은 쓸 일이라고 많으니까 저 물병께는 남겨주세요 오늘 마셔야 돼서 야, 나 이거 알아! 휴닝이는 물을 남겨달라고 했는데요 휴닝이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실까요? 다이어트 해본 사람이라면 알죠? 내가 맞다면 맞을 거야 자, 뭐 다들 준비됐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따단, 땅, 따단 정답은 태연이랑 넘깁니다 예 그래? 2.5L 아니야? 1L짜리 두 개 남겨달라 했잖아 맞아요, 2L입니다 뭐야? 다이어트 안 해봤어요? 아, 까미 다들 어떠셨어요? 좀 잘 본 거 같아요, 시험? 너무 쉬워, 그냥 그냥 거저 주는 문제야 자, 이제 퀴즈 참험 태연이의 세계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네, 퀴즈 참험 태연이의 세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확인해 봐주세요 자, 립 정보를 묻는 모아본의 글에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빙큰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나 알아요 시청자님한테 항상 모모처럼 해달라고 해요 모모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테리 블라슴 빠르게 하시죠, 빠르게 하시죠 모르겠다 하나, 둘, 셋 lyong 네, 수빈이 형 정답입니다 어렵다 와, 탕후료였어 왜 형 제 옆에 앉아요 수빈이 형 옆에 앉을 걸 너는 어떻게 뺏 элект Ты 안ela? 뺏겼죠 다음 문제는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게 했습니다 근데 감자 소금 뿌려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나 이후에 mutta 감자를 소금 뿌려? 예를 들어 감자에 설탕 뿌리나요? 참고해서 두 가지를 먹는데 어, 오케이x2 오케이x4 자, 태연이는 감자에 무엇을 찍어 먹는다고 했을까요? 뭐지? 어, 할까요? 잠시만 뭐예요? 몰라 네, 들어주세요 짜단 뭐야? 그럼 케찹 하긴 했는데 그게 케찹이요 케찹이야? 네 케찹 정답입니다 자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업에 나오는 내용이 입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지 열정이 가득했잖아 이렇게 빨간색 케찹을 찍어먹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문제 나왜 오케이 세 번째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쪽 손을 다쳤잖아요 근데 이쪽 손을 다쳐서 모든 한 일을 이쪽 손에 대신하니까 이쪽 손도 안 아픈데 이쪽 손이 아픈 거예요 제가 안뇽을 하는데 손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낫는 듯 할 거고 먼저 어? 다친 손이 나오면 가장 먼저 이것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니 아까 수업 왜 했어요 아 어렵다 아 어려운데? 수업에서 모든 정답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모두 맞추실 수 있어요 3초 차겠습니다 3 2 1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따단 따단 잽 복싱을 하고 싶다 웨이트 운동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낫는 대로 빨리 운동을 할 거고 먼저 빨리 운동을 할 거고 운동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복싱인지 웨이트인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웨이트를 예스 저는요? 아 복싱 괄호를 안 쳤으면 정답인데 아 근데 괄호를 쳤잖아요 반만 찢어서 드릴게요 네? 그럼 이건 학생 의견에 따르죠 범규 형 점수 받아야 될 거 같나요? 아니요 아니요 알겠어요 웨이트로 하겠습니다 억울해 학생들의 의견이 그런 걸로 운동 운동이 더 큰 거잖아요 태현이가 복싱도 자주 하지만 웨이트나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범규 씨는 같이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실망입니다 야 반이라도 찢어줘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끝났네요 이제 퀴즈타운 범규의 세계 진행해주세요 아주 정확한 답을 안 적으면 국물도 없는 줄 알아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저 지금 수업에 나왔던 내용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로 바이 투어로 바이 투기서 시작을 해볼까요? 나는 옷을 잘 입는다 나 정도는 팔씨름 지금에도 이길 수 있다 나는 래퍼다 빨간 머리 왜 나왔냐? 나 불렀어?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운데요?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새로 산 옷을 보고 실망하니? 갑자기 사람이 됐더라고 어떻게 봐. 그래도 kämp statewide Slack에 빠진 wouldn't 성함이易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갑자기 를core 해주고 네 5월 Krz 우리 동일 Tow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